안녕하세요. CCM 가수 리셋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과 만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다시 되돌리다 그런... 맞습니다. 새롭게.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김씨인데요. 하나님이 셋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되돌리다, 대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벨 다음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세... 김이 좀 세는 것 같고. 김이 세. 김이 세자인 것 같고. 그래서 주님 현대적인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리셋 버튼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그 보혈을 전해서 리셋할 수 있는 네가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르기만 하면. 그래서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셋 형제님은 아무래도 사냥사였으니까. 옆에 기타가 있네요. 기타가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사냥을 통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혼자 기타 치면서 만든 곡인데. 그래요. 한번 짧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찬송가의 가사랑 되게 비슷한. 그렇군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가고파 나의 모든 뜻과 정성 다해 날마다 마음속에 그려보내 날마다 나가고파 나의 모든 뜻과 정성 다해 날마다 마음속에 그려보내 이게 더 나가면 4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CF 한 장면같이. 아니 지금 헌금 끄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헌금 나오는데. 배경음악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본명 김광연. 나이는 올해 38세. 이건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한 세대에서 신앙을 공부하고 2007년 CTS 국제보금선가대회를 통해 CCM 가수로 데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부흥의 초청 CCM 가수 1순위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CBS 성경사랑방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가요? 아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선 본명이 김광연 SK투수 이름하고 똑같고. SK투수 이름 맞습니다. 어디 김치세요? 경주 김광연 SK투수 이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38살.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청년인데 완전 젊은데. 그리고 지금 외모로 이렇게 뵈면. 저분 어디서 연기 좀 하시고 그럴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뮤지컬 배우로 보셨나 보다. 극단에서도 연기도 좀 하고. 그러셨군요. 했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알게 됐더니 그게 아니었고. 청양사역자의 불우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신학을 하게 됐거든요. 아까 우리 혜진 집사님이 뒷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부흥회 때 초청하고 싶은 섭외 1위. 1위. 그게 이제 어떤 근거냐면 스케줄이 꽉 찼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전혀 본인이 깜짝 놀래는 지금. 도대체 스케줄이 꽉꽉 찰 정도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장 섭외하고 싶은 CCN 가수 1위. 이 비결이 있다면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겁니까? 비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일이 많다 또는 사역이 많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 항상 찔리는 음성이 하나 있어요. 또 그만큼 기도하니? 그만큼 말씀 보니? 라는 퀘스천을 항상 마음에 들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 뜨끔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돌리켜 얘기한다면 어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낼 줄 알고 원하시는 노래를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과 기도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과연 불림을 받을까라는 퀘스천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리셋 형제님은 어릴 적에 어떤 분이었어요? 부모님 얘기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부모님 들으니까 갑자기 막 울컥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셨던 거죠. 이제 저를 놓고 이혼하셨는데 이제 위에 아홉 살 터울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과거에 수많은 일을 겪고 형님은 중학교 때 출가를 하셨어요. 어둠의 세계로. 가출. 어둠의 세계로 출가를 하셨어요. 가출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에 대한 아무런 것도 무지한 채 있다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불러도 막 모른 척하고 가요. 그래서 다음날 야 너 내가 어제 간 거야. 너 왜 말도 안 해? 그랬더니 아 어제 엄마랑 여탕 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있어 여탕을 가는구나.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여탕. 그때부터 진짜 엄마가 있을까? 나한테도 엄마가 있었을 텐데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좀 징그럽죠? 아빠. 엄마. 저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죽었어.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이름이 뭐예요? 몰라. 나이는요? 몰라. 분명히 사진은 남아있을 거야. 어렸을 때지만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발견한 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인데 오려져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엄마 같아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빌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어머님들이 생겼어요. 어머님들이. 복수네요. 네. 복수입니다. 최근에 형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형님이 연락이 오셨길래 앨범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너 광현아 너 어머니가 몇 분인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솔직히 다섯 분만 기억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열두 명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아버님이 예수님인지 알고. 아니 이렇게 또 유머로 그냥 충만시키시네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아버님이 자식을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 혼자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을 드렸는데 맞지 않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라고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싫었었어요. 어머님이 있어서 좋았지만 굉장히 TV에서 많이 보는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거든요. 자로 찍어서 머리가 다 찢어지기도 하고 아버님 출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입안이 다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님한테 한 마디도 얘기도 못하고 왜냐하면 또 맞을까 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따님을 데리고 온 어머님이 계셨는데 2층 집에 살 때였었어요. 제가 이제 특정 상품 얘기하면 안 되니까 5마리 사자왕이 합체되는 어떤 로봇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그 로봇을 막 뺏는 거예요. 그때가 유치원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이 때인데 어린 마음이니까 그 아이를 밀쳤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나셔서 내 딸에게 해코지한다고 저를 이제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 밟고 싸대기를 때리고 던지시고 몇 미터를 날아다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시간 반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기억은. 그렇게 맞고 나서 전축 앞에 갑자기 앉히더니 헤드셋을 다 끼워주는 거예요. 때리는 줄 알고 겁나 했는데 갑자기 그때 무슨 필름 일회용 카메라 파란 초록색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칙칙칙칙 카메라 웃어 이러니 딱 찍는 거예요. 안 맞으려면 웃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웃었어요. 그 사진이 집에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때리고 나서 찍은 사진을 아버님이 출장 갔다 오시니까 어머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아. 저한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중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솔직히 여성 혐오증이 좀 생겨가지고 상처가 있으셨군요. 여성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여성을 좀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오셨는데 다 좋은 어머님들이 아니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어른에 대한 미움까지도 싹 트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싹 트니까 아버님도 싫고 세상도 싫고 약간 피터팬 중국운처럼 걸려서 난 어린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우리 형의 모습을 간간히 이제 출가했지만 간간히 돌아온 모습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져 있고 온몸이 이렇게 뭐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나쁜 거야. 저거는 아닌 거야. 라는 마음을 또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날만 양심을 좀 주셨는지 그래서 나쁜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아서 애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가출해서 만났어요. 가출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 집은 주로 가출을 만났어요. 네. 은사가 있으셨어요. 마음 속에 정말 세상이 너무 싫고 어른이 너무 싫고 제 자신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출을 해야겠다.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출도 긴 가출이 아니라 딱 일주일 가출 일주일 가출만 딱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형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나쁜 곳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맸거든요. 그때 막 행색이 좀 좋지는 않았었어요. 검은색으로 올 검은색 부츠, 블랙진, 가죽 자켓, 가죽 셋 그다음에 머리는 회색 염색하고 회색 렌즈를 끼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한 거거든요. 막 길거리는 헤매는데 사람 부딪히면 인상 찌푸리면서 막 걸어가다가 밤이 됐어요. 또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한데 플랜카드가 보이는 거예요. 건물을 딱 보니까 적십자예요.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적십자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하는 겨울에 하는 금식은 뭔지 모르겠으나 수련회구나. 금식. 금식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연걸 성룡이 생각나면서 아 이거 무술 이름인가 보다. 금강초식. 뭐 이런 어떤 초식을 배우는 그래 내가 이걸 배워서 집에 들어가서 복수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뚜벅뚜벅 들어갔죠. 유리문에 붙어있더라고요. 거기가 청주 순복음교회였는데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장소는 지하로. 지하로 뚜벅뚜벅뚜벅 내려갔어요. 딱 문을 기익 철문을 여니까 마루 바닥에 빨간 방석을 놓고 다들 앉아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맨 앞에 있고 할로겐 불빛으로 쫙 쏘고 아 단전호흡 중이구나. 이러고서 방석을 저도 깔고. 모르니까. 가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어떤 분께서 피아노를 치셨어요. 지금 어떤 곡이든 알죠. 예수 사랑하심은 피아노를 피아노만 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웅성웅성웅성 거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여삼창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곳을 무공수련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왔잖아요. 주여가 원수가 생각이 나서 주교로 들렸어요. 주교로 세 번 외치시는 거예요. 저분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원수를 갖고 싶으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명상하다가 미친 사람 있다더니 가끔씩 저러면 돌봐줘야겠다 했는데 기도는 불이 붙잖아요. 학생들인데 첫째 줄이 갑자기 방언을 시작하고 둘째 줄이 방언을 시작하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미친 짓단에 왔구나. 큰일 났다. 그 자세야. 슬며시 일어나려는데 누가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딱 놀랐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부산 명륜교회에 최성구 목사님이신데 붙잡으시더니 형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마음가운데 언제 봤다고 형제야. 불만이 일단 저는 항상 가득하니까 속으로 그들이 어떻게 왔냐고 당당하게 앉으려고 짐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고 저를 안으시는 거예요. 꽉 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세요. 왜 그러지? 왜 갑자기 나 울지? 가슴 한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처음 남자의 품에 안겨봤거든요. 정말로 남자의 품에 안겨봤거든요. 그러더니 그걸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잊재요.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친구를 소개해 주는데 필리핀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강인석이라는 친구예요.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액면가는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고 목소리는 권사님껏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가 나한테 지금 기선제압 들어왔구나. 저도 주먹 손을 꽉 잡으면서 김광연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단어로 딱 갔는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겠대요. 제 행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걸 만한 행색은 아니에요. 사회 불만이 가득한 소위 말하는 양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어울리는 손을 잡더니 기도 제목을 알고 싶다. 기도 제목이 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소원을 얘기했죠. 그런데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오만가지 불만이 쏟아지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소만이 얘기하니까 얘는 좀 돌봐줘야겠구나. 그때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자. 교회를 처음 가니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손을 딱 잡았는데 옆에 여자들인 거예요. 처음 여자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혐오하던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굿을 잡을 때는 잡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기도를 하게 눈을 감대요. 감죠. 초신자들 감습니다. 다 감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뜹니다. 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울어요. 너무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너무 민망해서 눈을 조용히 감았어요. 누가 자꾸 손에다 침을 뱉어요. 아 뭐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울지? 언제 봤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그리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물론 뒤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주 예수 하나님 성령님 누굴까? 이들이 회복됐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나도 만져주실까? 그분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하늘에 계신대요. 그래서 금식 수련을 제가 일주일을 했어요. 하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라는 단어 하나로 맨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줄도 모르고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다면서요.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처음 기도를 했더니 기도 소리 다른 사람 들리잖아요. 따라하게 되고 기도를 했더니 물론 이제 금식 수련이지만 몰래 나가서 이제 핫바도 먹고 우유도 사 먹었고 했어요. 마음속에 그거 하나만은 절실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은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안에 상처와 과거 속에 있었던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지금의 이제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정말 극적으로 또 아마 그게 어릴 때부터 다른 그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텐데 아마 많은 고립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와 닿아도 그것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사모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리셋 형제님은 하나님 안 만나셨으면 만만해 살았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같은 길은 못 걸었을 것 같고요. 훌륭한 길은 못 걸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둠의 길을 많이 적게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좀 어렵지만 네 번의 자살 시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뛰어내리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네 번 있었는데 아마 살고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 존재 자체를 알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이 없지 않을까 영원한 형별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세요. 저는 너무 만족해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겠습니까? 내 삶에 지금 일단은 저의 잘남과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그냥 내 순수한 나의 삶을 봤을 때 99점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옛날 생각하면요. 스냅사진 지나가는 것처럼 되게 뭐라 그러죠? 찰리 채프린 영화 보면 웃기잖아요. 되게 유모스러워요. 방금 하나님 만난 얘기할 때는 그게 아직도 벅차 있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옛날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실례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럼 만나셨어요? 2년 전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소심한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어머니 왜 버렸어? 따지고 싶어서 사람들한테는 사랑하라고 거짓말하고 그랬었는데 찬양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어머님에 대한 기도를 꺼내시더라고요.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네 찬양 나 안 받아 라고 얘기해 너무 무서웠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뭔데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을 용서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머님을 마음으로 죽여왔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동사무소에 갔는데 우연히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걸 띠라 그래서 띠더니 생모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이 여자 이름 뭐예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나와주신 분이요? 이러면서 그래요? 제가 2차저차에서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띄워줄 수 없습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분 앞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먹으면서 포스틱에다가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적어가지고 포스틱을 몰래 주시는 거예요. 주소를 알았어요. 그때가 1집 나올 때였어요. 1집 나오기 이틀 전 나오고 앨범을 딱 6장을 해서 택배로 보냈어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날 만날 생각이 없구나. 왜냐? 다른 가정을 차렸더라고요. 혹시 제가 나타나면 뭔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싫으신가 보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형이 인생을 점찍고 싶어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찬양으로 위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엄마 만나고 싶다고 주소 아냐? 알잖아요.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 형은 무대 보라.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청각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왔는데 뽀샵이 되어 있으니까 아들 얼굴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노래를 들을 수도 없고 그때 전화번호를 적어놨지만 전화도 할 줄 모르고 문자도 할 줄 모르는 연루하시니까 그거를 형한테 듣고 나서 하루 밤새도록 우셨대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 꼭 와야겠다고 찾아갔죠. 부둥켜서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이잖아요.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울어야 되는데 운물도 안 나는 거예요. 막 우시더니 제 얼굴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코 좀 해야 쓰겠다. 너무나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더니 사주 팔자 책을 펴주시더니 너는 말이야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다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귀가 잘 안 내리시는 거예요. 막 다 듣고 나서 입모양으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을 맞추는 책이 있어요. 뭐네요. 성경책을 그때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드렸어요. 지금 성경책을 보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요. 지금이 너무 사실 좋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큰 상처일 수 있지만 너무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체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 리셋 청자님은요? 환경은 제 삶도 환경은 그대로거든요. 변하지 않았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환경은 그대로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느껴지는 감성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발걸음을 못했던 두려움들도 용기로 바뀌더라고요. 즉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어떻든 예수 믿음 복받아 물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라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만 지킨다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바늘에 창 달려와도 여러분의 마음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여기 계신 현두 씨처럼 저처럼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두 분을 보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현두 씨나 리셋 형제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꼭 와주세요. 리셋 형태님은? 저는요. 기독교 문화사역단체 L라인이라는 단체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개그우먼들도 계시고 영화 배우도 계시고 춤추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밴드도 계시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인 문화사역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목요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모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L라인을 통해서 또 많은 안 믿으신 분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싶고 또 더불어 함께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독인만의 어떤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공연 어떤 예배 사역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할 만한 이 한국 또 뭐 욕심 같아서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정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더불어 함께 개인적으로 저도 똑바로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또 저희와 합력할 수 있는 일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분들과의 또 연결을 통해서 앞으로 선을 이룰 많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간증은 1부고 앞으로 또 2부 3부의 더 멋진 간증들이 두 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응원하겠습니다. 심차게 더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